가단장을 변화시킵니다 짠 하위모 왠 왠 왠 하위모 포타위모 하위모 재컵 아이 세상에 동미션 쉽게 깰지 말아라 근데 미션은 정이 없네 신장보면 깬거지 키히 아이 간지중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조잉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홀로그램 어허우 강화해서 0코스트를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강화하려면은 엘리트 하나씩 잡아야 되네 근데 엘리트 잡으면 피가 없어서 강화를 못할 거 아니야 하하 하하 나 죽는다 핸드 꼬라질 아니지 대기구린거지 대꼬라질 어 재생포션 눈앓히기 아니지 대기구린게 아니라 캐릭터가 구린거지 이거 맞다 안다 3댐 킹선 견슬기 일제사격 물거리 흰 포션 일제사격 음..그만 넣고싶은데 짜방 음.. 이래서 하위보는 안 돼 쓰레기 카드 흠 흠 아 이거 뭐야 이거 흠 아 위보 믿어보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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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ho 흠 ưởng 흠 흡 흠 흠 흠 흠 흠 열받네 제발 하위봉 하위봉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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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버퍼 기계학습 창의적인 인공지능 기계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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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탄두라 프로핏 오 미친 갓댐 기계학습 대체 이걸 으득해야되냐 일단 어둠부터 갖다 버려야될 것 같은데 아니지 하파기를 먼저 버려지 하위봉 하위봉 뇨 얌 뇨 뇨 뇨 ㅇ 뇨 뇨 뇨 뇨 뇨 다스리가냐 어제 왜 디펙트 카드는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지? 다 없으니까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휴 답답다. 일단 저거 넣자 능숭 넣자. 수리검 나오면 떡상 가능. 표리검. 하이버스 이렇게. 다른 카드보다 먼저 나오면. 쓸모가 없어 쓸모가. 그냥 홀로그램 줬으니까. 그걸로 알아서 해라. 이건가. 아싸. 금강성. 방열판 숙. 강호해놨더니. 설때. 먼저 안 나오네. 약. 바. 역. 장. 반. 버 카드 딱 4개 기난해. 역장이 미래다. 진짜 저거 응? 아이고 이런 수리검 나오면 깰 수 있지 않을까 천신의 영상은 왜 디펙트 카드가 아니라 마차카드가 빠바바바바 아 내 하위 목 메아리 천유타격 천유타격 허وي 전류타격 또 셀과 같긴한데 후벼파기가 어차피 딜을 다봐 줄 거니까 필요 없겠지 그러면 버퍼나 넣어야겠다 핵박데리 아니면 룬피 룬피하위몽 하위모 먼저 나오면 개빡치니까 핑핑이다 근데 이론상 잘 짜여진 후파덱이면 핑핑이 허접히긴 하지 후파가 워낙에 세니까 어 랩퍼 능숙 능숙 어 신성 시옷시옷 음 뭐야 아이참 눈할 두갠데 눈할이는 가져가지 아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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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압이 없네 아이참 아 현두비 미친거 아니야 아이참 미친거 아니라 미친거 아니라 미친거 아니라 미쳤지 저게 제정신인가 저게 현두비만 만나면 음.. 기쁨을 감출 수 없다 재활용 없으면 안 되겠는데? 후파 못 먹었네 냉성함 읍 노답 캐릭터 진짜 이거 그.. 뿌리검 있으면 살아나지 않을까? 아잇 신성 임마 디펙트를 보면 짓는게 디펙트를 보면 짓는게 디펙트를 보면 짓는게 재활용 없 dun claro 큰일 배가 너무 시끄러 후파 먹어야되나? 안먹는게 나을거 같은데 레포 후파 눈살 먹어야되나 말아야되나? 수비 수비나 더 수리검 나온건 진짜 좋은데 수리검 나온건 진짜 좋은데 왜이런 수비 수비 대디 수비 수강 수비 서비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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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자식 꼰박 엘리트 다 잡았는데 꼰박 나오는거봐 신성강호하고 피다 깎아먹네 굉장한 놈들 이익 이익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뭘로 그래 아닌데 재활용없나 재활용없나 이거 그리고 터보도 나와야 되는데 어차피 강호 안해도 되니까 신성이니까 어차피 좀 나오면 안되나 뭐 소리야 말이 안 나온다 갑자기 전등 빙하? 빙하 저거 핸드 계속 잡고 있어서 도움 안될거 같은데 아 달패이 졸라 싫어 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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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저 개 지는 소리좀 안나게 해라 제발 매너가 없어 지 혼자 살아 정말 개가 혼자 살고 있었다네 아아아이... 뭐지? 에타 캐슬리 태블링고 남편 캐슬리 태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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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서백투 소위를 몇 개를 써 놓는 거야 이.. 도라이 같은 거 이거.. 디짓게.. 신성빨리 나오는 꼬라지를 못 보네 통탄스럽다 아유 뭐 그지 같은 거 진짜.. 아유.. 아유 짜증나 아잇 뭔.. 아잇.. 드로 개 크지 않네 진짜 아 병신경.. 아니.. 그리고 터보 하나가 없냐 총체적 난국이다 진짜 아 터보 일반 카드인데 왜 이렇게 안 나왔어 아니 터보만 있었으면은 아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돌리 능숙은 일단 하자. 돌리 능숙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아니면은 돌리 역장? 돌리 역장이 나을 것 같음? 돌리 능숙이 나을 것 같음? 역장추. 민트 포션이나 몸풀기. 몸풀기가 있어야 창방 잡기 편하게 줘. 음... 짠장... 짠장... 역시 알고리지. 디펙트 유일한 템포 카드. 알고리즘. 안 돼. 기계학습 깜빡했다. 아이씨 그저는... 기계학습 까빡할 수도 있지. 짠장...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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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 필요없지 반복은 고독 막을때 메아리는 어차피 코스트가 없어서 못쓸거고 쓸거면은 반복을 쓰든가 말든가 근데 반복 코스트도 지금 없을거 같긴한데 코스트가 지금 너무너무너무너무 없네요 터보 하나 있었으면은 넣었을텐데 터보맨 아니 터보가 이렇게까지 안나오냐 고동댐 막을거 생각하면 반복이 좋긴 할텐데 반복 자리에 냉기구체 올리는 것도 지금은 힘들거 같은데 아껴놔야되나? 터보 하나 더이치 여섯쌍 들어온가 지금 여섯쌍이니까 여섯쌍이니 초신? 안내요? 신성 이 미친 이 미친 대단하다 신성 다음 공격까지는 버퍼로 막을 수 있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잘못 알았네 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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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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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라 드라 안드라 상태 이상 도장 근데 아 이거 버벅 빼야겠다 이거 그래 드라 드라 안드렸드 오오 이걸 수리 거미? 수리 거미 진짜 좋긴 좋구나 덱 돌려 놓고 나머지 쐬고 이제 포션 깔고 잡아 죽이면 되겠다 늑숙 13방어 심장 허접쇠 심장 허접쇠 이게 역장이 아니라 능숙 복사였어도 깼었을까 모르겠다 없었어요 D 삐음 승리 역장이 맞았던 것 같다 심장 흠 흠 감사합니다.